성대모사의 달인을 찾아라. 성달찻입니다. 성달찻.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이 하던 거 우리가 익히 들었던 것보다는 개성 있는 뭔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물묘사나 성대모사 해주신 분에게 저희가 점수를 가장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점련하신 분 같은데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본인 소개 가능하십니까? 그냥 만수동의 동혁이 아빠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만수동의 동혁이 아빠. 동혁파파. 지금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괜찮지 마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거 하실래요? 일단 개구리 소리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개구리. 개구리로 몸풀겠습니다. 개구리 갑니다. 좋아. 합격입니다. 개구리 합격이에요. 감사합니다. 경집인데 개구리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경집에 개구리 던이면 10층 팔고 이제 경집이 지나기 때문에 거의 점수를 많이 못 봤는데 다시 한번 개구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좋습니다. 좋아요. 1번부터 24번 중에서 앞에서 4개 뽑아갔는데요. 운이 좋다면 굉장히 원하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번부터 24번 중에서 하나만 고르십시오. 19번이요. 만두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뽑으신 겁니다. 앵콜 개구리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앵콜 개구리. 동혁이 아빠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만두는 본인이 뽑은 겁니다. 저희가 저희는 KBS고요. 저희는 절대로 이걸 재민상화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팩스로 보내달라면 언제든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개구리 소리 굉장히 좋았고요. 이거 보십시오. 그냥 개구리 하나로 웃기는 거예요.